영광군이 수백억 혈세를 들여지은 관광시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들인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가격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남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백수의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광해수온천랜드입니다. 영광군이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세금 19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지었습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정문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쪽을 보시면 쓰레기와 함께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3년 전 문을 닫은 이 시설을 영광군이 헐값에 매각해 논란입니다. 10년 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197억 원의 35%에 불과한 68억 원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넘긴 겁니다. 영광군이 헐값에 판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못된 사업타당성 조사타시 큽니다. 당초 영광군은 연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해마다 7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방문객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매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9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 영광군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관광객이 늘어 지역경제가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수 온천 낭비는 적자였을지 몰라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가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상관없죠. 전과 후의 관광객 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재채기가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서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철저한 계산 아래 모든 게 진행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남구웅입니다.